안녕하세요 순한맛 디지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로 전문가처럼 아주 멋진 사진을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켜시고요. 보통은 카메라를 켜시면 이렇게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 저희가 오늘 함께 알아볼 모드는 바로 인물사진 모드입니다.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주세요. 인물사진 모드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탑재된 기능으로 인물사진 촬영을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배경 흐림 효과인데요. 아웃포커스라고 하죠. 주변을 뿌옇게 만들어줌으로써 주인공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 한 사람을 터치하고 인물사진으로 찍어주면 그 사람만 선명하게 나오죠. 또 피부 미용 효과가 있습니다. 인물사진 모드는 피부톤을 부드럽게 보정하고 주근깨나 잡티를 자연스럽게 없애 피부를 더욱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이게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또 조명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분위기 인물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인물사진 모드를 이렇게 터치하시고 내가 주인공으로 하고자 하는 사진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주세요. 곱하기 1 곱하기 2 이것은 줌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대상물을 이렇게 가까이 땡기거나 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통은 조금 거리 유지를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었으면 여기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게 이제 블러의 강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곳입니다. 숫자가 작으면 주변에 뿌염을 블러라고 하는데요. 그런 뿌연 것들이 작아지고 숫자가 높아지면 주변에 뿌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커집니다. 지금 많이 커졌죠? 이 상태로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블러 옆에 동그라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스튜디오, 하이키모노, 로우, 컬러 배경, 컬러 포인트 이것들이 없는 그런 스마트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기능을 다 함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기능들로 다 찍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블러 이 상태로 내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줄 것인가 하고 그냥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구도라든가 그 다음에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들만 제대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찍으시고 나서 카메라에서 갤러리로 이렇게 넘어오십시오. 갤러리로 넘어오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아래에 I가 나옵니다. I를 터치를 해주세요. 또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I가 안 나오고 이렇게 사진 하단에 배경효과 변경이라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거를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배경효과 저희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동그라미 여러 개 있었던 그 효과를 여기서 변경을 이렇게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 오셔서 다 블러 처리도 이렇게 변경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눌러서 스튜디오 효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조금 더 여기 지금 블러보다 조금 밝죠? 스튜디오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보면 하이키 모노라고 해서 굉장히 하얀 톤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로우키 모노는 좀 어두운 톤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컬러 포인트는 지금 컬러만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흑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피인이라고 해서 주변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듯한 블러 효과를 줍니다. 이 줌은 조금 더 피사체를 줌하는 효과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대로 다 지정을 해주셨다고 하면 위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경 효과가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죠. 이것을 다시 한번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아예 누르시고요. 배경 효과도 누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것을 변경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전문가가 찍는 듯한 그런 멋진 효과를 주는 인물 사진 모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부탁드립니다.